엉! 네번째 트라이! 시도해 보도록 하겠소이다! 생각도 못했다 진짜! 아! 이정도로 똥을 뺄 줄은 몰랐어요! 충전 끝! 다시 한번 해볼게요! 이번이 마지막이야! 라스트 트라이! 더 이상 없어... 자 이제 구속탄 타이밍도 정확하게 알았고 관리 스타터는... 글쎄 나쏠... 발리스터탄보다는 그냥... 해머질이 낫지 않겄쓰? 미역자식! 엥! 길어막을 미역녀석! 야! 들어가서 한방 때리고 시작할까? 어... 이건 좀 아까면 이 놈? 에이, 이놈! 엉! 으아잇! 삭! 더 피하면은... 바로... 흐흐흐흐흐흐흐 또 왔어 나... 자식아... 또 왔다고... 또 왔다고... 헤머! 이렇게 때려보자 이렇게... 빵! 이렇게 두방... 엥! 이렇게 두방이 낫겠네... 두방이 낫겠네요... 두방이 낫겠네요... 두피... 너무 빨랐어? 엉! 지금은 빨라졌으니까 한방... 앗! 아... 감이 떨어졌나...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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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흠흠흠 싸대기를 너무 맞았어 너무 아프구나 얌 미리미리 대기시켜주겠습니다 섬복 피아노군 미리미리 비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으ş 안 FDP 아 자꾸 일로 올라오게 되네 패턴을 보고 피하는건 솔직히 너무 어렵네 하도 다양해서 어려워요 예 예 예 예 예 예 ô 오케 예 너 여놈 어우 좋아 스토니아 스톤 여놈 바로 딱 아 느려 느렀 느렸어 느렸어요 엥 이 정도 피면 괜찮을까 여놈 휴 때릴 수 있겠다 으흥 으흥 으허허 뚜라챠 오야 요 네 라비 라비 라비님 디자이너 지님 엑스님 심심한 유저님 네 제님 어킹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놈 좋아 아 저게 너무 빨라 어 이걸 때리면은 피할 길이 없네 아 아 자 봐줘 얌 얌 얌 얌 벽이였어 더행이야 마크 자 포션이 벌써 다섯개네 너무 많이 맞았다 하지만 괜찮소 아 때리긴 좀 많이 때렸나봐 예를 들어서 벌써 이정도네 자 바로 숫돌되나 오케이 엥 엥 엥 뭐야 이거 아 어흑 으응 쫄려 제발 어 예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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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아 아주 좋아 쨘 앤 앤앤 앤 아 쨘 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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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짠! 짠! 오케이 오케이 야 지산넘! 호옷! 호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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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옹!!! 야 집으로 가졌어요.. 다행이야 아아 나 저기까지 밀려가면은 집으로 가는게 취소 되는줄 아았거든? 나이스 로고! 으아악 하...하...하옦하 wicked rappel 으윽 짭꽃했어 하도 안써가지고 어 까먹고 있었어 이쯤되니까 다행이다아 기적 족이구만 음 얌얌 얌얌 하나 더 벌써 5분이네 오후 하도 당해놓으니까 아 무섭네 이거 스피닝메테오로 그러면 지금 수기차인지 오랜데 쓰읍 빨래소모를 해야될거같아 한번 경직날때마다 한번씩 싸울게요 아앗 되겠다 짠 삭 삭 지금은 아 모르겠어 스피닝메테오 지금 쓸걸 그랬나 이렇게 지금 한번 쓸걸 그랬나봐요 연엄아 연엄아 좀더 정교하게 맞춰야돼 자아 연엄 띵 앗 으음 아깨워 안 돼... 거리가 너무 멀어 우챠아 후! 에에에잉 한타이밍 더 기다릴걸 그랬다 슈앗 안구르기를 잘했어 따르마 출스 안구르기를 잘했어 안구르기를 잘했어 안구르기를 잘했어 따르마 출스 몰라 disclaimer 흠삼 좋아 바로 한번 이거 질러 볼게요 메텔 된다 자, 스톤 한번 걸렸을 때 이건되네 오케이 집으로 가 자! 으아아아 좋아 아주 좋아 음 굿굿 이번에도 생존했습니다 아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제일 좋은데 어 진짜 애송이 같아서 무척이 나쁜 애 죽겠지만 이게 전공인 것 같으서 냠냠 아 하나 더 음 아주 좋은데 음 오늘 미역 서플 성공하면 방종인가요? 예스 두 발을 쫘악 펴고 잘 겁니다 널 잡고 말이다 어디가 잡았다 이놈 아 이런 여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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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운이 좀 필요하네요 그니까 이게 얘가 자꾸 훅 하고 뒤로 움직이면은 내가 때릴수가 없어 룩 앤 미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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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어어 오우 당이다 아 이거 맞다 노노노노노 집으로.. 귀 care나라 남자친구가 읏 형 네 남자친구가 오오오 아니 몰라 아이 엄마 호호 이런거지 오케이 잡고 버텼어 엄낮 똑똑해 주위에 이게 보이면은 바로 잡아야 되겠어 바로 급하게 쓰지 말고 발리스터탄까지 쏠 수 있겠네 이거? 오케이! 감 잡았다! 자식아! 일단 이거는 무조건 여다투고 훗! 아싸! 으라챠! 아유 좋아! 가까이 있었으면 쿵쿵따만 때리고 바로 귀한 어떤가요? 어 그것도 시간 나오겠네요 예 그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가까이 붙었을 때 저짓거리 하면은 쿵쿵따때리고 경직 안걸리면 바로 귀한 타는거지 답도하고 오 점점 아이디얼가 괜찮은 아이디에인거 같아요 위로 한번 유도시키고 좀 안쪽으로 어? 얍! 하아 후덜덜 후덜덜하구만 후덜덜하구 후덜하구 후덜하구 이거 네 번째 도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도전 안하겠소이다 빠밤야아 바로 그러는게 제일 안전해 아주 좋아 머리통 여기에서 걸릴줄 몰랐거든 너무 애매했네 요 요 요 요 요 앞으로 냅다 그러는게 나을거 같애 요 요 요 al 잘 피해야 하느니라 다하라 아 아까워 괜찮아 기회는 언제 나온단다 아주 좋아 약 1초만 늦었으면 난 이미 산 사람 애 아니겠죠? 정확하게 1초만 말이죠 다행이야 예 그러니까 딜이 더 잘 나오는 커스텀이면 100% 저거를 배경직 일으켜서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아니면 제가 잘 못 노리는 걸 수도 있고요 나중에 커스텀이 더 좋으면 한번 배경직만을 노려서 한번 언젠가는 다시 한번 솔플해볼 거야 지금은 좀 애성이 같이 하자고 딸을 두번 맞추더라도 왠지 안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예 자식아 아 이거 바로 하면 안 되겠네 턱 턱 Sai 너무 멀리갈 필요가 없어 어 바람 然後 Familien 왤ward 이모 미疇 어 shorter enh 모데물 calcul eday 그반 요 쟝꿍 어깨 저거는 무시해도 될거같아요 아 으아아아악 이건 생각못했네 아 돌아오기도 했었지 생각못했다 자식아 아 제발 일로와 제발 일로와 으아 룩앤미 으아 이런 이런이런이런 여놈 아하하 야 스턴 언제니 돌머리같은 녀석 빵 다음 스턴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자식이 정말 어 돌이예요 머리가 우아 어쩔수가 없었어 이건 어쩔수가 없었어 어 됐스 아하하하 고양이 폭탄을 가져올걸 고양이 폭탄을 가져올걸 호셔먹기 너어무 피곤합니다 진짜 우아아아아아 야호호호호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파 죽겠구만 ㅇㅋ 시원하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가서 맞았다 어 해볼까 맞아 나 구속탄있지? 한번도 안쓰고 있었는데 한대만 맞추자 한대만 아 좋아 기다려 맞출 수 있었겠는데 어 이렇게 구속탄이 오래갔었나 아 이런 오래가네요 어어 자 자 자 멍때렸어요 쫄아서 이번엔 0.5초 정도? 아 이거 좀 빨리 좀 찾아 쫄려 죽겠네 진짜 빨리 좀 찾아내라겅 자 아직까지 단 한번도 안죽었다 어때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비어싱님 티키님 쿡버함께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 어 엣 아 조합해놔야지 으 오케이 다시 한번 붙어보자 응 너도 이제 갈대로 갔잖아 공 아닌가 우라차 어이야 와 안 맞았다 나이스 재수도 억쓰기 좋아라 지겟냐 오 잠깐만 천천히 하자공 머리 한 대 톱 안되네 으아 아 저게 발동이 너무 빨라 포션이 사라지는 마술을 보여줄까 좋네 놀랍네 자 쪼르르르 달려가서 짠 짠 아우 좋아 야 야 너 근데 스톤 도대체 언제 어이 돌머리를 봤네 진짜 언제냐 스피닝 메테오 쓴 지가 너무 오래전 옛날이야 아 아 아 이걸 아 아 아 좀 말좀 들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마술 수 있을까요? 슉 오우야 좋아 으아 으아 야호호 으아 너무 가까웠어 어 자 제 어 디귿자 머릿속에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디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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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귿입니다 딥 근데 한번 쏠때마다 불러야되고 오우 진짜네 오우 역시 우리 헌터님들은 정말 요우능 해 말하는대로 되네 저거 그냥 펑소리날 때마다 그때하면 되네 어 피했어! 여러분이 알려준 정략대로 잘 피했어요 헤어리 맞기 싫은데 자 이제 무서울게 없다 넌 이미 공백되어있다 어떻게? 공백이 되어있어 아하하 이런 따욕심이 너무 났어요 너무 아 돌칭맞으면 안되는데 이정도면 안정권이야 더 이상 안많어도 될 것 같아요 야 저기 그러니까 궤도가 막 갑자기 밖 탈출!!!! 하나도 안놀랐어 계산대로구만 당연히 피해지는 거시기였지 후우와 저게 만약에 저렇게 됐으면 난 어떻게 됐을까? 바람을 맞고 날아가서 땅에 꼬꾸라져서 박혔습니다 그러면은 죽었네 죽었네 예 저 브레스가 공중브레스가 파티풀일때는 누구한테 날아올지 몰라가지고 진짜 암걸로 돌아가시겠는데? 예예예 한번 저 패턴이 나올때마다 한명씩 죽어나가는 이상한 그런 현상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리톤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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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갑자기 이거 되게 많이 쓰는데? 어 자 갑자기 이 패턴은 많이 쓰는걸 보아하니 뭔가 이 친구가 맛이 간게 틀림없어요 오 오 수환 갑대로 간거 같아 어 에 trailer 象 어 헉 마사카 너 배터리였다니 자자 잠을 자자 자 하늘의 뜻임이 틀림없어 내일 죽여버리겠어 바이바이